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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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야, NBA! NBA 공연 봤어요? NBA 되게 멋있잖아요 아, 진짜 기자래요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BA KOO입니다 저희는 춤, 랩, 노래 그리고 힙합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문이 친 부릅니다 NBA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무게감 있게 신나는 게 NBA예요 Q. 다행히 Q. 다행히 Q. 다행히 Q. 다행히 Q. 다행히 한국에 저희 같은 애들 없는 건 확실해요 Q. 다행히 Q. 다행히 Q. 다행히 Q. 다행히 제가 많이 좀 잘 봐야겠다, 이거 전체적인 Q.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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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it love you got me boo Wanna success with my members Hey hey I'm in love and money Hey hey I'm in love and money Hey hey 지금 보는 시간 part-time 새한아침 된 때까지 all night 지금 어디로 갈지 미래 멀리 봤지 내 마음 깊이 우리는 ballin' 설레던 무대 다시 밟아보니 첫사랑 그녈 다시 만난 것 같고 이제 걱정 따윈 하지만 난 달린대고 시간 낭비니까 우린 특진하고 바로 솔직해져 보자 니 자신은 니가 알어 날아오게 만들 거였어 넌 lonely Are you ready? Trap out Trap out Trap out AOMG 사인 here let's get it Welcome to my sleep dog 여기 저기 Trap out 친구들과 매일 걷 여기 Punky Trap out 그녀들과 나눠줘 여기 Punky Trap out Trap out Trap out 여기 Punky Trap out 이런 나를 판다는 말이야 그냥 사랑하면 배워 배달은 형제와 가족이 됐고 배꼽 앤비 둘의 s*** Q. 시위에서 오디오가 딱딱딱딱 맞춘 게 아니고 포인트 부분들만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럼 구성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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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엠비 크루는 다음 라운드로 싸인히어 축하합니다 싸인히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했어요 관객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아마 그분들이 엄청 유리할 거예요 1라운드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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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종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종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종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BAP 멤버 맞아요? 네 아 정말 근데 어떻게 혼자 이렇게 지원을 또 하게 됐나요? 이제 솔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새로운 회사도 필요 있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잠깐만. 아, BAP가 해체됐어요? 네,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진짜로? BAP라는 그룹으로 2012년에 처음 데뷔를 하고 7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그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여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고 지금 끝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반년 동안은 쉬었던 것 같아요. 솔로로서 이런 장르로서 처음 하는 건데 더 나아질 나를 위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좀 느낌이... 잘 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엘진창 생중. 머리를 뜯자 꼽꼬 골족대고 폭포 꼬리님을 너냐 독포 일탄 포볼 로고 머리 클리핑 밤복에 샴페인 락커럭에 기분이 더 높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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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저기 끊이지 않는 마이 파티 귀여워 귀여워 반응이 완전 달라 멋있어 완전 너무 멋있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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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저기 끊이지 않는 마이 파티 아 또 나를 찾네 every day my birthday I love my say 내가 술과 돼 버리는 하얘에 따라와 뒤지면 버리니까 안 한 기분이 한참 멀리 온 것 같은데 왜 그렇느니 내가 너랑 같니 느낄 라에 모은 만큼 또 멈추지 마 저 감옥에 들이버려 스트로 약간 그레이 긴 같다 노래예요 저는 요! this how it do 오해는 내 자고 골적된 건 먹고 내 입은 오랴 돋고 일단 법을 놓고 머니 클리핑 맛볼게 샴페인 락커럭게 기분이 더 높게 고맙게 저는 이제 그 테킬라에 몸을 맡겨 아무도 멈추지 말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싹 왔었는데 곡에 맞게 라인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이제 이 BAP라는 그룹에서 7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대 경험이 엄청 분명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호흡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불편한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솔로 활동 한 지 뭐 작곡 작사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그 톤이 훅 톤이랑 그 버스 톤이 좀 달랐잖아요 뭐 이런 이런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버스 톤이랑 버스 그 부분들은 되게 괜찮은데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이제 그룹으로 하면 멤버들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데 혼자서 쓰면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이게 확 튀어나서 그만큼 혼자 쓰는 만큼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약간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훨씬 잘해요 되게 안정적인 게 많이 신났다고 했어요 네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문종업님은 다음 라운드로 문종업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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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로 문종업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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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개의 제출하게 됐습니다.